가수에서 스페셜 에디터로 거듭난 소녀시대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며칠 후 엘르걸 사무실에 모인 소녀시대 며칠 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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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지난 미션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, 다 했고 그리고 오늘도 소녀시대의 능력을 보여줄 새로운 미션이 있어서 전달을 하러 왔어요 우선 이거 좀 남아서 볼까? 전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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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전달? 네, 탔지? 어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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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있었어? 네 지난번에 너무 잘했어, 근데 얘들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네? 이거 기억나니? 응 자대인 교수에 이렇게 구웠지? 아, 네 이게 간다고 했는데 촬영하다가 이게 이렇게 깨졌다면서 다시 네? 지금 깨졌어, 어닉스 지금 우와 한 번 실수하면 그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인상이 남을 수 있거든, 이미지가? 네 이건 안 돼 응?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이게 너네가 스페셜 디지털로 맞기 때문에 불려주신 거 같아 네 아무한테도 안 불려줬더라고 한 번도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 응? 네 저희 다 그래 이거는 편집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응, 다 조심하고 네 네 이제 오도록 하자 네 네 네 저 최소하게 봤을 텐데 어쨌든 실수 통해서 병을 거니까 이번 미션에 최선을 다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네 괜찮아요 일단 파티를 열 거예요 네 이제 파티 기획하고 준비 응 그게 미션 시연이에요 너무나 편집장님이 오래전부터 직접 기획하시고 준비했었던 거고 아마도 올해 있을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니까 각 팀별로 파티 이벤트를 하나씩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미션이 걸들이 열광할 만한 그런 셀러브리티들을 초청하는 거고 저희가요? 각 팀별로 파티 이벤트를 하나씩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파티 파티 시연이 만들 건데, 전화 여러분들은 시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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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번 미션은 많이 어렵다 태연 오빠한테 한번 전화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